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갈리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활단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시리즈 설교는 아마 다음 주 성령집회까지 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설교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한 시간 기도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한 시간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이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한 시간을 꼭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한 시간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무슨 물건을 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트 주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걸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멕시코의 사회관에 오는 성교사님이 어떤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아주 무섭게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에게서부터 겨우 그 아이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는 그 아이를 그 성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입양하라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교사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전혀 성교사님에게 그 어떤 것도 뭘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딸이 아빠에게 조르는 것도 얼마나 많고 투정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울지도 뭘 달라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부담되게 하면 내가 뭘 조르면 내가 또 혹시 화나게 하면 그러면 나를 버릴 것 같은 친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고아원의 아이들 특생 중에 하나가 울지 않는 것은 우리도 소용없으니까 울면 버림을 받으니까 그건 참 불쌍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신발끈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 성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처음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입양을 된 이후에 처음 뭔가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가슴이 묽클하고 이 아이가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떤 무슨 삶의 원칙처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믿으라 그래야 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허락입니다 허락 하나님께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허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이 있으면 안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아이가 돌을 떡으로 알고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이 필요한데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 너 돌 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떡 대신에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면 아 너가 돌을 달라고 구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 떡이지 그래서 돌을 달라고 했는데 떡을 주잖아요 아예 달라고 안 해도 아버지면 당연히 떡을 주죠 구해서 합당하면 그대로 주시고 잘못 구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혹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솔직히 제가 결혼할 때 나이가 26이었는데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 제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실 않았었어요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랬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기도를 꼭 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신 것처럼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우리가 어디 가게 가서 또는 관공소 가서 우리가 뭘 청구하면 우리가 청구한 그대로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하나 구하지 않으나 좋은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게 여러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도하고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시는 게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딸이 아버지에게 뭘 구하면 항상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구한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 믿어라 이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기도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해진 성경인데 흔히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생이 바뀐 기도 팔자가 고쳐진 기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한 시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는 사실 엄청난 복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대상 4장을 보면 유다 자성과 시무원 자성과 여분의 아들 갈레베 아들들을 비롯해서 여러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족보 중에 나오는 겁니다 족보를 쭉 언급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 가면 두 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두 절 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족보 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야베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지명, 어느 성 야베스, 길루앗 야베스 사람 어떤 지역을 말하는 이름으로 야베스는 나오는데 어떤 분을 해석하기를 이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야베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한 인물 야베스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야베스의 가문에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귀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분이죠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우리에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의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큰 딸이다 그러면 그 딸은 우리 가정의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귀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어떤 분을 지칭할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아주 귀중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뜻이죠 그분 없으면 큰일 낳아요 이런 분이 귀중한 자인 거죠 야베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야베스는 모든 형제 중에 특별히 귀중한 자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굉장히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의지해서 큰 어떤 은혜를 받는 그런 모범적이고 그리고 참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본래 그렇게 아주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었는가 이 짧은 구절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우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 좀 특별해요 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부죄를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해산이 고통스러웠는지 아기를 낳을 때 여인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했던지 어지간하면 애 낳을 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아이 낳고 나면 그러면 산모에게는 기쁨이 오잖아요 낳을 때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해서 너는 유고통이라고 해라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이름 때문에 겪는 마음의 심적인 스트레스 나는 엄마의 고통이었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가 태어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큰 상처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야베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출생이었고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을 거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야베스가 보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구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지금 야베스가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뭔가 사는 집도 작고 그가 사는 지역도 너무너무 협소하고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도 좀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심정이 느껴지는 기도죠 내 지역을 넓혀달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은 환란 중에 지금 야베스에게 근심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도 보면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아주 복이 많다 당신은 참 유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었고 고난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됐어요 인생이 역전된 거죠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 자, 이거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어째서 그랬을까? 기도 때문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을 바꾸었던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 궁금하죠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베스 자신은 굉장히 불행한 처지였어요 이름도 고통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 전체가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내가 뭘 도대체 의지할 게 뭐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삶이 확 바뀔 수 있는 무슨 가능성이 난 전혀 없어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믿어지느냐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이 안화다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창구에서 지불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안 주네 그러고는 돌아 나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지금 예금해 놓은 겁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창구에서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엄청나게 따질 겁니다 우리는 돈 문제 예민하잖아요 내 돈인데 왜 안 주냐 정말 화가 날 거죠 받을 거라고 내가 그걸 분명히 받을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창구에서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예금한 게 전혀 없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주네 그러고 나오는 수밖에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은행에서 안 준다는데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밥 주세요 요즘에 텔레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무 집이나 가서 초인종 누르고 밥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밥 주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다고 먹고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돌아오는 거죠 안 준다는데 왜? 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 주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 밥 줘 엄마가 밥 안 줘 애를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당연히 엄마는 나에게 밥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안 준다 그러니 아이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먹게 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에 믿어지면 염려도 안 되고 욕심도 없어져요 뭐가 염려할 게 있고 욕심을 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염려 안 해요 그리고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고 안달하지도 않아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가요 가져가 왜?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그랬죠? 우물을 파고 우물이 터져나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야 그러고 나서 메꿔버리기도 하고 뺏기도 할 때 그냥 죽고 나왔어요 왜? 딴 데 가서 파면 또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욕심을 낼 것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뭘 달라고 구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됐다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도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경 안에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정말 비싼지 특히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 집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아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특별한 나라도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띄는 기도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와 정말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주세요 이 아파트 주세요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처럼 이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넓혀달라 개정성경에 보면 땅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땅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베스에게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땅을 골고루 나눠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자꾸 재산이 많이 똑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참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랬든 재주가 없어서 그랬든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그냥 다 수확이 없는 경우도 있죠 수확이 없이 그러면 곡식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뭔가 빌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빌릴 방법도 그리고 곡식을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는 땅을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러면 땅 주인은 그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의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제게 땅을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땅을 많이 가지고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가 왜 그렇게 땅을 원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특히 역대기에 나오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기 소유의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난한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가난한 땅에 여전히 이방족속들이 많이 있고 그 이방족속들은 우상숭배자들인데 그 우상숭배의 풍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념이 돼서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땅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 이 교회가 점점점 영향력을 잃어가서 이제는 사회의 여러 구설수, 비난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그런 교인을 가난한 성도라, 안 나가 성도라 교회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성애나 낙태나 그처럼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다 거꾸로 어기려고 하고 이런 풍조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다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한때는 정말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응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 같은 나라 지금 기독교가 정말 엎대기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황폐해진 영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다 되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땅 좀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다 야베스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도 제발 좀 가난하게, 불쌍하게 이름도 고통이고 좀 제발 정말 이렇게 살지 않고 나도 한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나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보란 듯이 나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왕창 주셔서 이런 스토리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빨간 스포츠카를 주세요 정말 빨간 스포츠카가 나타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역을 얽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더라 그렇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초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강남 어느 아파트 단지 재개발하는 거 세 채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누군가를 더 귀중한 자라고 보신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참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아주 귀중하게 보세요 야, 넌 정말 특별하구나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야, 너는 정말 있어야 돼 나 정말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도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오늘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 기도를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 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안 바뀔 수 있겠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교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루앗 야베스라는 그 도시 그 족속들을 가만히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야베스 길루앗 야베스 성 안에 이방인들을 다 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또 서기관으로 세우는 역사도 이루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정말 독특합니다 정말 그 야베스라는 성이 야베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한다면 야베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땅만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이런 장벽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의 영광을 이미 야베스는 그때부터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귀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매일 10시에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목사님도 정성도 대단하다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보내시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할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기도의 물꼬를 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정말 귀중한 자죠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해지는 것만 아니에요 야베스의 삶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그런 환란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돼요 어려움도 온다는 것 왜? 반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반대가 많아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 사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가 아주 젊어서 20대 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정기에 진출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그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성을 지으신 그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가 상담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너의 사명지는 교회가 아니고 영국의회다 영국의회가 너의 사명지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렇구나 내 사명지는 영국의회구나 부패한 이 영국의회구나 그리고 그가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는 두 가지를 해결해냅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또 하나는 온갖 영국의 악법들을 다 개편하는 작업을 합니다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난 그때 당시에 영국 무역은 노예 무역은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노예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처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이권이에요 거기에는 왕족비로 돼서 귀족 그다음에 상인 관련된 사람들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관련이 있어요 영국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우리 노예 무역 폐지합시다 그냥 됐겠습니까 150번이나 아주 작은 체격의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에서 150번이나 연설을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노예 무역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절대 복받을 수 없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 노예 무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가 영국 의회에서 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정말 목사가 설교를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완고하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노예 무역 연구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윌리엄 윌버퍼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민족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제는 폐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해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네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었어요 이제 대흉년이 올 텐데 그 야곱의 가족들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사명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이 되기 위하여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팔려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환란과 시험이 너무너무 극심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시련들, 환란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사명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줘 없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정말 기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오느냐 어떠냐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 또 한 번 엄청난 급변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도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사가 완전히 바꿔지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판단은 이렇게 쫙 양극단으로 둘러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다른 힘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계획과 뒤에 배경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이루어주셔서 성도들이 기도가 이처럼 필요할 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수지 맞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고 민족 위에 기도하고 한국 교회 위에 기도할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이건 축복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한 번은 부산에 전도로 유명한 세계로교회 단임 목사였던 소년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여튼 부흥 안 되는 교회는 표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 이런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목표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 목사인 입장에서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100명 교인이 1년 지나서 100명을 전도했다 200명 되는 거잖아요 배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우와 이렇게 하면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표를 많이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할까 봐 한 사람 전도하자 1년에 한 명이 한 사람 전도하자고 표를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하면 되지 1월은 전혀 급한 마음이 없어요 3월 돼도 봄나들이라도 나가고 여름에 휴가도 가고 1년에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아유 또 시간이 있겠지 그러다가 12월 되고 한 사람도 못했네 이렇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됐네 그리고 1년에 한 사람 한 명이 한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전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고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12월 말에 가면 한 사람도 못하고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 명이 100명을 전도하자고 목표를 정했다 100명을 전도하자고 하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100명을 언제 다 해요 1월부터 전도해야 돼요 1월부터 계속 전도해야 이거 100명을 채우지 인상 더럽다고 이렇게 포기했다가는 한 사람도 못해요 인상 상관없이 하여튼 무조건 전도하고 야 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목회를 해나가는데도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너 아무리 힘들어도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놀라웠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만 기도하는 하나님 왜 안 되죠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만 끊임없이 물으라 그러면 해결해 줄 거라 한 번은 밤 12시에 누가 사택의 문을 두들겨서 보니까 술이 취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 다짜고짜 목사님 뺨을 때리더랍니다 그 순간에는 아찔한 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신 게 항상 왜 이럴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를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지요? 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되지요? 뺨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기를 계속 맞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넌 지금은 계속 맞아야 될 때다 뭐라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때린 그 사람 붙잡고 잘 선대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그 술주정도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노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장노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뺨도 때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두 가지 기도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보세요 뭐가 잘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왜 안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마다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장사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애들을 기르는 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나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정말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라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리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오늘도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간에 출발하신다고 해서 아프리카 성교사로 가시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인사를 오셨어요 성교단체에서 성교셨던 분이긴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 성교사로 간다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결단인데요 선한목자교회 파송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교회에는 또 파송 성교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규정을 다 충족할 수는 없는 여건이죠 그래서 협력 성교사로 이번에 아프리카로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신학대학원 지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선한목자교회 출신 우리 전두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도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체를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삶은 사실 만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귀중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귀중한 자의 핵심이 기도해요 결국은 기도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기도니까 그 기도대로 내가 결국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해도 괜찮아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그렇게 기도하는 너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으세요 한 시간 기도 정말 수지 맞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계속 드리고 드리리라 주님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기도 시간에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찬양을 안수하시라 주를 찬양하시라 주님께서 가 passengerист 이 보험을 năm rians시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하자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며 알아서서 내 영혼이 밤전되고 밤전되어 사오니 그를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밤전되고 밤전되어 사오니 그를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밤전되고 밤전되어 사오니 그를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밤전되고 밤전되어 사오니 그를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주님이 제 기도를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게 해주소서 믿어지게 해주소서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감사하여 이것이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부부를 그리신 것을 감사를 얻고 기쁨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습니다 그 주여 그를 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호주시던 놀라는 데가 내가 구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도하시오 주여 욕되시는 주님 그를 응여주시는 주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감시하시고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기쁨을 얻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고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이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의 승리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신 나의 하나님 부시는 나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좋아하시고 격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만함으로 좋아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감절합니다 하나님 갈감합니다 하나님 신고합니다 하나님 부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사에 의식이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의 의식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로잡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오 주신 하나님 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불행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 실패를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내 일터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지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land의 교환 그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교환 하나님의 교환 하나님 간장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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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감 기쁨의 환경을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장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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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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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